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약 6명 중 1명이 비만일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미국 내과학회 공식 저널인 미국 뇌과학연보에 아시아계 미국인 성인의 비만 유병률 보고서가 게재됐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 내 비만에 대한 조사가 발표되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관리하는 건강위험요인 평가시스템 조사에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8세 이상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시안 중 가장 높은 인종은 필리핀계로 28.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일본계 26.7%, 인도계 22.4%, 한국계 17.4%, 베트남계 13.6%, 중국계 13.2%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설립됩니다. 기존에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영사, 법무, 병무 등의 업무를 부처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재외동포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원 제출권이 없고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 관련 기타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동뉴스 창간 13주년 감사예배 및 출판기념회 출판음악회가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뉴욕 만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발행인 문석진 목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기동뉴스 창간 13주년을 기념하여 칼럼을 재개해 주신 일부 칼럼들을 모아 오직 그만이라는 칼럼 모음집을 출판하게 됐다며 칼럼을 다시 읽는 독자들은 오직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를 바라보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했습니다. 한인동산장로교회 이풍산 목사가 그만이 흥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고 임병남 목사는 편집인 인사를 통해 진주를 제공하는 마음으로 책을 편집했다며 독자들이 아름다운 진주를 보는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김창길 목사, 김근옥 목사, 이계자 사모가 칼럼 지필자로서의 소감을 각각 밝혔습니다. 김성국 목사, 양충길 목사, 이상명 목사, 송정명 목사, 최요한 목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김희복 목사, 김명옥 목사, 박근재 목사가 각각 축사했습니다. 제3부 축하음악회는 조슬기, 정은진, 최호중, 최종원 등 뉴욕의 성악가들이 중창으로 찬양했고 앙상불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퀸지장로교회는 10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축 대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김성국 단임 목사는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비비고 간을 맞추고 같이 운반해야 했는데 이런 가운데 공동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수혜를 우리들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퀸지장로교회는 매년 봄, 가을에 바자회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여 선교 및 건축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올 봄에는 캄보디아 정교학교 건축을 위해 선교 바자회를 진행했고 이번 바자회는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다민족 예배당 건축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